스포츠를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언박싱 스포츠 시간입니다. 그동안 풋살, 테니스, 마라톤 등 다양한 스포츠에 대해 파헤쳐봤는데요. 사실 대부분이 외국에서 시작된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인 시간에 국궁을 보고 온 만큼 우리나라의 전통 스포츠에 대해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언박싱 해드릴 테니까요. 잘 기억해뒀다가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서양의 활소기가 양궁이라면 우리나라의 전통 활소기가 바로 국궁입니다. 양궁은 관역판 어디를 맞추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데요. 국궁은 관역판 어디를 맞춰도 명중입니다. 양궁의 사거리는 50에서 90미터로 꽤 먼 거리인데요. 국궁의 사거리는 145미터나 됩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정말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화살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활의 탄력성 덕분인데요. 양궁의 활이 직선에 가깝다면 국궁의 활은 S자에 가깝습니다. 부속장치들이 달려있지 않아서 더 가볍기도 하고요. 그래서 활의 크기가 더 작은데도 월등한 힘을 가진 겁니다. 이 활 덕분에 막강했던 몽골 전사들도 겁을 낼 정도였다고 하는데 양궁 종목 메달을 휩쓰는 우리 선수들의 활쏘기 실력 오래전부터 증명되어 온 것 같죠? 이크에크 독특한 기합소리가 특징인 택견도 있습니다. 전통 스포츠답게 선수와 심판 모두 한복을 입고 참여하고 동작 명칭들이 품밟기, 활개짓, 발따기 등 순우리말입니다. 외윤회강의 스포츠 택견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동작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은 힘이 엄청나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입니다. 택견은 문화재적 가치도 높은데요. 1983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한국 무형 문화재로 등재됐고요. 201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 이 역시 무예로서는 최초였습니다. 가끔 이름이 비슷해서 태권도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택견과 태권도는 엄연히 다른 종목이라는 것 기억해주세요. 명절날 온가족이 모여 꼭 복원하는 스포츠가 있죠. 바로 씨름입니다. 씨름 역시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소중한 우리 전통 스포츠입니다. 씨름은 고구려 벽화에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정말 깊은데요. 이제는 하나의 민속놀이를 넘어 스포츠로 발전하게 되면서 경기 방식과 규정이 세분화됐고요. 기술의 종류도 복잡해졌습니다. 대한씨름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술이 54가지나 된다고 해요. 외환위기 당시 프로팀이 해체가 되면서 한동안 인기가 식는 것 같았지만 최근 들어 유튜브를 즐기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 경기에 1, 2분이 걸리는 만큼 순식간에 승패가 나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다는데요. 씨름도 한류 열풍에 가담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최근에는 우리 전통 스포츠에 참여하는 해외 선수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체 단련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수련할 수 있는 우리 전통 스포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성장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잘 보존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박싱 스포츠였습니다.